나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벌어진 교실 나무 바닥, 구멍난 강당의 벽, 기울어진 기숙사 전국의 하나뿐인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만을 위한 교과 이수 인정 기숙형 시설이 붕괴 위험에 처했다는 지난 2월 SBS 보도 당시 교육부는 해맑음센터가 옮겨갈 부지를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완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부지가 오케이한 지역이 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지금 어떻게 됐을까 사용 가능한 시설이 대폭 줄면서 30여 명이던 정원이 7명으로 줄었습니다 이전할 부지는 정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동안 교육부는 이전 후보지로 폐교 3곳을 센터 측에 제안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인 충남 서산의 폐교에 찾아가 봤습니다 1964년 지어져 1999년 문을 닫은 뒤 계속 방치된 탓에 잡초와 수풀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버스가 오긴 와요? 아마 2시간에 하나 올까 막 나머지도 현재 사용 중인 폐교 건물보다 더 오래됐거나 접근이 어려운 곳입니다 지난달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들 폐교가 아닌 경기 안산에 있는 경기도 평생대학 건물이 이전 장소로 유력하다고 밝혔지만 진척은 없었습니다 담당자급에서 이런 시설이 있으니 한번 사용해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촉발이 됐던 것 같고요 안에 내부의 의견이 좀 발랐다 이 와중에 어제 교육부는 해맑음센터장에게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사동이 최하위 2등급이라는 겁니다 교육부는 퇴거하는 학생들에게 가정형 위센터와 위스쿨 등으로 옮길 것을 제안했습니다 시도교육청이 운영하는 위기청소년 상담 교육기관인데 피해, 가해 학생들이 모두 올 수 있습니다 아니 막무가내로 나가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땅바닥이 벌어지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내리나 모두 나가라 이거는 그냥 저기를 가해자들 속에 다시 던져놓거나 그냥 버려두는 거 아닌가 학생들의 우려를 전하자 교육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피해 학생이 또 가해 학생이 되기도 하고 가해 학생이 또 피해 학생이 되기도 하는 그런 혼합된 양평들이 나타나기는 해요 교육부는 전국 단위 기숙형 학교폭력 피해 지원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이전 부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는데 기존에 제안했던 폐교부지 3곳 중에서 결정하겠다고 전했습니다 SBS 김혜민입니다 김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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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진입니다